루터가 독일 사람들에게 물론 큰 역사적인 인물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또 독일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한국 계신 교회가 배울만한 것이 많아요 우선적인 것은 루터가 자기 양심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유교 사회예요 그래서 유교 사회에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루터도 아주 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교를 비판했고 교황도 비판했고 황제 앞에서도 말론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항상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로는 아주 중요해요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한국 경우에는 계신 교회가 초기에 사회를 갱신시켰던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보면 교회가 사회적인 기여를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거기서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루터 시대 때는 자본주의 초기였어요 그때 첫째 갓 부자들이 생겼고 또 돈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은행 활동도 시작되었던 시절이에요 원래 성서에 의하면 크리스도인들은 이자를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아예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은행이 이자를 받아야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자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 자체를 비판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상상했던 것은 자본주의 사회 아니고 그 나눔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루터의 사회 이해 또 가르침을 통하여 독일 사람들은 루터 카스턴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루터 카스턴이라는 개념은 헌금함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은 예배 때마다 돈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 돈 전체를 사회복지를 위하여 사용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 십 개명도 아주 엄격하게 해석했어요 예를 들어서 남이 부족함이 있고 내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그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도덕질이라 십 개명 위반이다 또 만약에 그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굶주리고 죽으면 또 내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살인도 했다 이렇게 십 개명을 심각하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하지 않는 일까지로 해석했죠 독일 교회가 사용하는 재정적인 시스템이 아주 생각해 볼 만해요 왜냐하면 청회가 개교회에게 돈을 주고 개교회의 교인수만큼 주고 또 개교회의 활동만큼 줘요 아주 정확하게 기산돼요 또 목회자 수에 따라도 줘요 그래서 또 청회가 목회자들에게 직접 사례비를 보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첫째 재미있는 것은 일했던 한 달 월 말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월 초에 줘요 그래서 목사가 월 초에 돈을 받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동안 돈 생각하지 않고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또 욕심도 없이 그 모든 힘을 교회에 바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어요 목회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례비를 미리 미리 받고 온 삶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재미있는 것은 그 평등 시스템이에요 나이 많은 목사들 젊은 목사보다 월급이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젊은 목사들 중에 다 똑같은 수준으로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그 월급은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에요 모두 다 비슷한 월급을 받는데 돈 욕심이 생기지 못할 만큼 적고 그런데 염려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많아요 적당하게 받는 것이에요 충분해요 그래서 그 독일 목사들은 정말 자본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 자본주의로부터 완전히 독립화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 욕심 없어요